외국의 서버를 두고 회원 5만 명 규모의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입니다. 회원들이 올린 각종 음란물로 게시판이 가득 차 있습니다. 32살 양모 씨는 작년 10월부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미국에 두고 불법 음란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음란물을 내려받는 회원들에게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벌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음란물을 공유하는 회원들의 접속 IP를 수시로 초기화시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집한 회원만 5만여 명. 양 씨는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1억 2천만 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해도 단순 음란물로 해서 돈 100만 원 정도로 자기들이 대줄 수 있다. 글을 보고 게시판 글을 보고 이런 부분은 필히 검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양 씨를 구속하고 음란물을 불법으로 올린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